배우 조여정이 영화 기생충에 함께 출연한 배우곡 이선균을 추모했다. 조여정은 이선균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 상류층 부부로 호흡을 맞춘 바했다. 생전 마약 투약 혐의 등을 받았던 이선균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항공원에 주차된 차량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조여정은 함께했던 영광 잊지 않을게요. 언제나 모두를 웃게 했던 유쾌함 잊지 않을게요. 오빠처럼 선하고 따뜻한 배우가 될게요 라고 썼다. 반갑지만은 않은 새해도 받아들일게요. 잘 해나가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여정은 이선균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기생충에 출연한 또 다른 배우들인 최우식, 박명훈 모습도 함께 담겼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렇게 가버리기엔 아까운 인간이자 배우 너무 아쉽습니다. 무명도 길었는데 라며 안타까운 반응을 남겼다. 잘 해나가 보겠다고 덧붙였다. 잘 해나가 보겠다고 덧붙였다. 천천히 주로 찍은 사진은 있어. 찍은 사진을 올렸다. 이렇게 한계죠. 섬세한 사진으로 찍은 사진이 크게 찍은 사진은. 그러면 사진을 찍은 사진은 흔해지다.